개인 소득세 신고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부터는 가상화폐에 대한 세금 보고도 보다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규정이 대폭 강화됐다고 합니다. 이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19년 개인 세금 보고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올해에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신고 항목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한 적이 있냐는 추가 항목이 신설됐습니다. 가상화폐를 거래한 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연방 국세청은 가상화폐를 거래한 뒤 신고를 회피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도 거래 내역서를 국세청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거래가 있었다면 거래소에서 제공하는 세금 관련 서류, 원가 보고서 같은 서류를 받아서 세금 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세금 보고시부터는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세금 보고를 강화하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받거나 사거나 교환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이 신설됐습니다. 내년에 추가되는 개인소득 세금 보고 항목을 미리 숙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020년 개인소득 세율에 따라 소득 극한과 표준 공제의 기준이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개인 보고일 경우 소득이 4만 125달러까지는 12% 그리고 8만 5,525달러까지는 22%의 세율이 적용될 방침입니다. LA에서 SBS 이사명입니다.